고달픕니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질병과 아픔과 눈물의 연속이 이 땅의 삶인 것을 늘 확인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풍랑이 심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해답이 내주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사랑의 강가로 달려나가 은혜를 누리고 십자가를 나를 위한 것으로 믿고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주어져인 것을 확인하고 은혜를 선불인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노래고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고난과 눈물의 세계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감격이 매일매일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교회만 왔다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친밀함과 신령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온 땅에 파멸과 파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이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 구원하고 새롭게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정석을 다해서 귀한 예물 들여 싸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영육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안물 아픔 눈물 시련 고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